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다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빙어 낚시 깜짝 이벤트를 했죠. 그래서 저희 라윤이네 낚시일기 부부와 저희 부부가 빙어 마리수 대결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27마리, 라윤이네가 13마리 그 1인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를 맞추신 분들에게 이벤트로 빙어 낚시대를 드립니다. 그래서 담청자 발표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청자 발표는 저희를 찍어주신 분이 11분이 계세요. 11분 계셔가지고 룰렛으로 11분 중에 3분을 추천기를 돌려서 3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을 찍어주신 분 김효원님, 박용선님, 장강호님, 이수리수리님, 하하오님, 와글님, 우짜님, 창현님, 신희님, 건범영님, 드래곤님 이렇게 11분입니다. 이렇게 11분 됐고요. 첫 번째, 첫 번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스타트 우짜님 첫 번째 당첨자는 우짜님입니다. 우짜님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당첨자분은 이수리수리님 축하합니다. 세 번째 당첨자입니다. 세 번째 당첨자입니다. 우짜님 또 나왔어요. 우짜님은 나왔으니까 다시, 다시 세 번째 김효원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 당첨 축하드리고요. 우짜님, 이수리수리님, 김효원님 세 분은 제가 댓글에다가 제 이메일을 적어드릴 테니까요. 제 이메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빙어노드를 보내드려 갈게요. 나연의 낚시일기 빙어세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 가셔서 마리수 댓글 나셔가지고 좋은 행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깜짝 이벤트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